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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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아니라 행사가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한 40% 정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연간으로 비교하게 되면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으로 금년도에는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좀 좀 왔다 갔다 했을 때 처음이었죠. 그런 병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합금지명인이 내렸다가 오픈하고 또 닫았다가 오픈하고 일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그냥 취소 내지는 그냥 이렇게 없애버렸었는데 그 행사를.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온라인으로 다 대체도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일자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는 작년도 경험을 살려서요. 600건의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아니 회의를 그대로 그냥 끝까지 진행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단됐던 대면 국제행사 이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집단 면역이 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면 국제행사는 외국도 우리와 똑같은 사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에 의하게 되면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이나 돼서 방역 선진국 위주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2023년, 후년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꽤 크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높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마이스 산업 회복이 부산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도시들도 마이스를 키우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도시가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산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시회라든가 국제회를 개최하면서 비즈니스도 같이 연관이 돼서 산업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국제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지식이 부산에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 주변에 보시면 수요핑몰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식업 이런 쪽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금년도 제 경영 방침이 우리가 빨리 정상화를 일으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원을 하자 이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스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월드엑스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부산 마이스 산업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월드엑스포가 개최되기에는 200여 국에서 한 5천만 명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산의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덕 신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항이 된다고 친대면 정말로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날개를 달은 그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위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경쟁력이 있는 도시랑 경쟁을 하는데 그 도시의 이미지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인프라인데 회의를 여는 시설은 백스콤은 됐지만 그동안 관문공항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2개가 딱 완성이 된다고 친대면 인지도하고 그게 된다고 친대면 마이스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밋빛 전망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의 극복이 항상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잘 넘겨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잘 자리 잡기를 저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